컬러감 너무 예쁘죠. 왼쪽에 버건디 체크 요거는 잔디로 해서 진짜 여성 고객님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컬러예요. 그렇죠. 이건 채윤씨가 입고 있는데 요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성용도요. 목신다. 역시나 지금 보시는 이벤드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편하게 잘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옆쪽에 보시는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본딩 본딩 사이에 약간의 충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더 따뜻하겠네. 이것도 3중처럼 그런 느낌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따뜻한데 입었을 때는요. 그런 티가 안 나요. 딱 떨어진 스트레이트 핏으로.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이 브라운은 살짝 젖이 느낌으로 들어가서요. 본딩 팬츠가 이렇게 신축성이 좋습니다. 오 좋다. 이렇게 늘리는 거 본딩해서 쉬운 일 아니거든요. 고객님. 정말 편안하게 입으시되 떨어지는 핏은 살짝의 이런 은은한 광택감까지 도니까 진짜 왜 바디 라인이 되게 곧고 싹 뻗어 보이는 그런 라인이에요.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최은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우터는 대부분 무채색 계열이 굉장히 많잖아요. 블랙하고 지금 이게 약간 퍼가 들어가 있는 건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팬츠가. 그러니까 팬츠가 이렇게 패턴이 있으니까 이런 그냥 무난한 상의랑도 되게 잘 어울리죠. 전체적인 라인 이렇습니다. 이거는 본딩이에요. 고객님. 두 겹의 바지를 이어붙였는데도 이렇게 두껍지가 않고요. 미디 넉넉하게. 정말 어린 친구들이 입는 짧은 로우 라이즈가 아니라 넉넉하게 미리 준비하면서 이런 레드 컬러의 버튼 그리고 이런 거. 잔디로의 로고까지도 자수 처리가 다 돼 있고요. 파이핑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것 하나 스티치가 어긋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브랜드. 리벳 장식의 옆선은 살짝 또 이렇게 체크 패턴이 사선으로 들어가니까 쪼개주는 효과. 날씬해 보이게.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건 본딩이잖아요. 고객님. 그런데 본딩 팬츠 입었을 때 이렇게 앉기 힘든 팬츠 많아요. 뻣뻣해지기 쉬우니까. 그런데 신축성 너무 좋아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도요. 이 부분 뒤에 무릎 밑부분 뭐 하나 답답할 게 없다는 거. 거기에다가 정직한 스트레이트 핏. 요즘에 와이드 팬츠 통바지 아니면 쫄바지. 너무 스키니한 거. 너무나 스키니. 그건 부담스러워. 그래요. 정말.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무채색 계열의 어두운 아우터하고 입으니까 이게 너무 예뻐요. 더욱더 돋보이니까. 우리 고양이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성용이나 남성용이나 세 벌의 본딩 팬츠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세 벌은 모두 다 잔디로, 골프, 매장에서 똑같이 보실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 가격이요. 앞 재료지가 6입니다. 매장에서 똑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 본딩 팬츠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여성용, 남성용 다 인기 많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상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객님. 사이즈만 평소 입으시는 사이즈 골라주시면 세 벌이 따라가는데 매장하고는 완전 다른 가격. 68,580원. 안쪽은 뭐라고